안녕하세요 미쥬에요 오늘 오랜만에 아이돌 메이크업을 들고 왔는데요 감사하게도 구독자분께서 우아나나님을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또 예쁜 우아나나님 커버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얼굴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위주로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아나나님 같은 경우에는 화사한 쿨톤 PO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에 비해 노랗고 약간 칙칙한 PO톤을 가지고 있어서 화사함을 넣어줄 수 있는 베이스를 먼저 사용해 줄게요 먼저 이 베이스를 얼굴 중심부 위주로 밝혀주면서 발라줄 건데요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나님처럼 아이돌 정석인 화사한 복숭아 피부톤으로 만들어둔 베이스 제품인데 적당히 피부톤을 화사하게 톤업 해주면서 프라이머 모공 케어 기능이 있어서 모공이나 결을 촉촉하게 정돈 해주면서 확실히 그냥 파데만 사용했을 때보다 화사함을 조금 더 더해주고 베이스가 맑고 오래 지속되게 도와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에스쁘아 비벨벳에서 새롭게 리뉴얼 된 에스쁘아 비벨벳 뉴클래스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해줄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해 보면서 사용감이 기존 버전에 비해 훨씬 만족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쿠션이 더러워질 정도로 자주 손이 가가지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진행하게 된 제품인데요 저는 22호 피부톤이지만 아이돌 메이크업인 만큼 화사함을 주고 싶어서 21호 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해 보면서 계속 손이 갔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상아픽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쁘면서 기존 제품에 비해 훨씬 모공 커버력이 좋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고 일단은 쿠션 자체가 이렇게 얇게 차곡차곡 피부에 쌓이는 느낌이 피부가 답답하지 않으면서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 버전은 살짝 건조한 감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세이매트 질감인데도 불구하고 건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촉촉한 쿠션은 아니지만 전 버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촉촉하면서 각질 들뜸 없이 매끈하면서 약간 겉보속촉 느낌으로 깔끔하게 베이스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베이스 추세가 아이돌 메이크업이어도 두껍기보다는 얇고 맑은 베이스를 하는 추세인데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얇게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톤만 깔아줘도 잡티랑 홍조는 적당히 커버되면서 맑은 베이스를 연출해줘서 요즘 베이스 감성도 잘 녹여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모공고각에 심한 코 옆부분도 매끈하게 커버가 잘 돼서 좋았어요 이제 쿠션 테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휴지 묻어남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쿠션 바르자마자 거의 바로 꾹 눌러가면서 진심 다해 테스트했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진짜 묻어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 위에 수정 화장하면서 덧발랐는데 원래 같으면 유분감을 걷어내서 건조해서 베이스가 뜨기 쉬운데 세미매트 쿠션에 비해 뜨지 않고 처음 피부 베이스 그대로 매끈하게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수정 화장할 때도 건조하지 않고 들뜸 없이 사용하기 좋은 세미매트 쿠션 찾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나나님 같은 경우에는 흑발 머리일 때도 눈썹을 진하게 그리시지 않고 자연스럽지만 밝은 느낌에 조금은 도톰한 느낌의 일자 눈썹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밝은 브라운 컬러와 브로우 펜슬로 둥글지만 도톰한 느낌으로 연출해줬어요 그리고 브로우 카라 컬러도 마찬가지로 밝은 브라운 톤으로 어두운 눈썹을 밝혀줄게요 확실히 이렇게 밝은 브로우 컬러를 사용하니까 눈매가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나님은 핑크 브라운 음영을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핑크와 피치 그 사이 느낌의 컬러로 눈두덩이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요 원래 이 섀도우 팔레트는 웜톤 팔레트인데 쿨톤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쁜 핑크 코랄 느낌이라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밝은 컬러 위주로 사용하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어 누디한 음영 베이스 컬러를 사용해서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음영을 더해줄게요 이제 포인트 섀도우 하기 전에 뷰러를 달궈서 온도 조절 한 뒤에 속눈썹을 바짝 컬링 해줄게요 이제 보랏빛이 도는 진한 브라운 컬러와 음영 베이스 컬러를 섞어서 용도 조절 한 다음에 쌍꺼풀 라인에 포인트 섀도우를 넣어줄게요 아이돌 메이커인 만큼 눈꼬리 음영도 길게 길게 넣어줄게요 약간 세미 스모키 진한 음영이여도 겁먹지 말고 지저분해진 부분은 베이스를 브러쉬에 묻혀 수정해주면서 하면 돼요 이제 섀도우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먼저 섀도우로 틀을 잡아주면 라인을 깔끔하고 쉽게 그리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붓펜으로 가이드 라인에 맞춰 나나님 아이라인처럼 얇지만 끝쪽을 살짝 올려주고 점막 부분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눈 밑 애교살을 밝혀주기 전에 섀도우하면서 지저분해진 눈 밑 부분을 정돈해줄게요 이제 애교살을 밝혀줄 건데요 쿨톤 분들 추천템 갑니다 애교살 밝혀주는 컨실러 쓰면 너무 예쁜 핑크 베이지 펜슬인데요 진짜 꼭 한 번만 써보세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밝혀줘요 이제 브라운 컬러로 애교살과 언더 사이 그림자를 넣어준 뒤 부족한 부분도 섀도우를 한 번씩 더 터치해줬어요 그리고 나나님 보면 애교살 그림자를 강조하시는 편이라 브로우 펜슬로 음영을 더 잡아줬어요 그리고 눈 밑에 약간 핑크 코랄 글리터를 사용하신 것 같아 애교살 중앙 위주로 먼저 은은하게 핑크빛과 코랄빛 영롱한 글리터를 넣어줄게요 그럼 다음 비슷한 컬러감에 입자가 굵은 리퀴드 글리터로 더 빛나 보이도록 굵은 팔 위주로 애교살 중앙에 콕콕 올려줄게요 나나님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을 그렇게 진하게 강조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블랙 마스카라로 최대한 제 속눈썹을 살려서 볼륨감 있게만 컬링 해줬어요 그리고 노즈 쉐딩 부분을 보면 조금 그레이 핏이 돌며 진하게 강조한 편이셔서 쿨톤 쉐딩으로 한 번 더 콧대를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오버리 펜슬을 사용해서 나나님의 입술 라인을 한 번 잡아볼게요 나나님 같은 경우 쿨톤이시라 퍼플빛이 도는 핑크 체리 컬러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퍼플빛 립스틱으로 베이스를 잡아주고 그리고 조금은 촉촉한 제형의 여쿨 찰터 컬러 핑크 쿨톤 포인트 컬러를 입술 안쪽부터 그라데이션 하듯 브러쉬로 펴발라줄게요 블러셔 같은 경우도 쿨한 컬러를 사용하셨지만 제가 워낙 웜톤이다 보니까 동동 떠 보일 수 있어서 라이트한 피치 컬러로 먼저 베이스 컬러로 깔아준 뒤 쿨한 핑크 컬러로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엔 나나님이 진짜 턱선이 되게 갸름하시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날렵한 턱선을 위해 쉐딩을 꼼꼼하게 해줬어요 하이라이터도 진하지 않은 편이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부분적으로만 은은하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입술이 붉은 빛이 더 들어가야 비슷한 것 같아서 성루 레드 컬러로 입술 중앙에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모아 나나 커버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얼굴은 확실히 다르니까 메이크업 포인트 위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앞서 보여드린 완벽 퓨우 베이스를 만들어준 에스쁘아 비벨벳 뉴클래스 이벤트를 들고 왔어요 이상에도 에스쁘아에서 열풍게 드릴 쿠션을 지원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댓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